안녕하세요. 인생 초반기를 눈물로 보냈던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일치감치 혹독한 세상으로 내몰렸어요.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한 건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코가 석자였던 제가 40대 중반이 된 지금은 남의 불행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제법 여유가 생겼어요. 또한 그럼으로 인해 아주 귀중한 인연을 여태까지 이어오고 있기도 하죠. 새해가 되니 올해에는 유독 지난 과거의 일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웃을 수 있는 지난 기억들에 대해 정리도 해볼 겸 저의 인생사와 제 소중한 인연과의 추억에 대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아들, 딸, 아들 순서의 삼남매 중 마지입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은 각각 저보다 두 살, 다섯 살이 어렸죠. 서울의 외진 동네에 있었던 저희 집은 방이 세 칸인 오래된 빌라였는데 여자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남매는 방 한 칸에서 함께 자곤 했어요. 이유는 바로 매일같이 싸우던 부모님 탓에 동생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용실을 하던 엄마는 노름과 알코올 중독이었고 초등학교 선생이었던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창피하고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면서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혼하면 체면 구기는 짓이라며 엄마와 갈라서지도 않았죠. 부부싸움을 하면 자주 물건도 부시고 몸싸움까지 일어나 동생들은 제 옆에 붙어서 방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유리잔도 던지나 봐. 설마 큰일 나진 않겠지? 나 너무 무서워. 형,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아무 일 없을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 혜정아, 태준아, 형이 미리 페트병 하나 가져왔으니까 거기다가 볼리봐. 아직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무서워하는 동생들 앞에서 저는 항상 의연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방패였으니까요.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부모님은 결국 제 나이 열여섯 살에 이혼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 저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아버지, 제발 저랑 동생들도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마저 안 계시면 엄마 노름이랑 술주정은 더 심해질 텐데. 전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들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엄마가 우리 삼남매를 다 책임지시기도 힘드실 거라고요. 아니면 동생들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네? 미안하다. 근데 난 내 인생에서 너희 엄마랑 관련된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싶어. 친정에서마저 등 돌린 네 엄마 때문에 나도 내 부모님한테 영까지 끊겼잖니.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그나마 나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했건만. 아버지는 우리 삼남매를 아예 버려버린 겁니다. 그 뒤 결국 엄마가 노름으로 미용실과 전세치 보증금까지 날려 우린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작은 반지와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제 나이 18살에 엄마는 자식들에게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야반도줄 해버리더군요. 동네 모인 갯돈을 떼어먹은 것도 모자라 월세치 보증금까지 다 들고 날라버린 거죠. 우리 삼남매는 영문도 모르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엄마 어디 있냐며 엄청나게 시달려 했죠. 당시엔 휴대폰을 모두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우린 엄마에게 아무런 연락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경찰도 엄마를 찾아주지 못했죠.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저는 부모라는 인간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답니다. 물론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자식을 버리고 간 인간들을 굳이 찾고 싶진 않았네요. 한편 동생들과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전 집주인 아주머니께 사정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저희 다른 집 구할 돈이라도 모을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야 길바닥에서 노숙해도 괜찮지만 제 동생들은 갈 데가 고아온밖에 없어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사정을 모두 들은 아주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는 결국 우리에게 공짜로 딱 두 달만 더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반찬과 쌀도 가끔씩 챙겨다 주신 아주머니 덕에 우린 근근히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간 이후 저는 곧바로 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학업을 그만두고 싶진 않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난생 처음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저는 보증금 없는 방 한 칸짜리 월세방을 구해 동생들과 이사를 할 수 있었죠.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갚지마. 괜히 또 얼굴 봤다가 마음 약해져서 더 퍼다줄 것 같아. 난 남일에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앞으로 힘내서 잘 살아. 지금은 힘들어도 인생은 긴법이야. 저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조금이나마 모은 돈으로 1년 뒤 아주머니께 돈을 갚으러 갔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저희가 이사를 간 뒤 얼마 되지 않아 건물 자체를 팔고 이사를 가신 뒤였죠. 그 뒤 아주머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제 가슴 속엔 항상 아주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와 월세를 벌었어요. 여동생은 자신도 학교 그만두고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화를 내며 말렸습니다. 내가 학교 그만둔 보람을 없애지 마.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리고 오빠도 공부 안 놓을 거야. 지금이야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지만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갈 거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저는 불행에 꺾여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때문에 동생에게 말한 대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 합격하고 경기권의 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가끔씩 제 공부에 크게 도움을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바로 공장에 취업을 할 거라고? 왜 대학을 안 가? 돈 때문이라면 오빠가 더 벌 테니까 그냥 가. 오빠 지금도 과외에 알바 투자까지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공부해봤는데 난 공부엔 영 소질이 없어. 얼른 돈 모아서 차라리 장사라도 할래. 저는 반대했지만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국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장학금까지 받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얼른 동생과 돈을 모아 전셋집으로 이사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막내였던 남동생이었습니다. 막내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태준, 너 학교에서 담배 피웠다며? 고등학생이 그게 할 짓이야? 너 요새 진짜 왜 그래? 저번엔 패싸움 했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나? 동급생한테 돈 뜯다가 걔네 엄마한테 전화 오게 하질 않나? 너 인생 막 살기로 작정했어? 화도 내보고 얼러도 보고 심지어 비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패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막내가 열아홉, 제 나이 스물네 살이던 어느 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막내가 제 체크카드를 훔쳐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싹 빼들고 사라져버렸어요. 형 미안해! 라는 쪽지만 달랑 하나 남긴 채 말입니다. 당시 이제 슬슬 여동생과 돈을 합쳐 값싼 전셋집은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많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던 거죠.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건지 가출 신고까지 했지만 우린 결국 막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막내 친구들을 찾아가 물어보니 아는 형들이 돈 들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기가 막힌 사업에 끼워준다고 했다더라고요. 거기에 혹해 막내는 의미가 남다른 돈인 줄 알면서도 그걸 전부 가져가 버린 거죠. 하지만 차마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한 막내를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슬픔과 참담함, 분노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세준이 일 때문에 머리 복잡할 거 아는데 나 오빠한테 털어놓을 일이 있어. 나 사실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남자친구, 애가 졌어. 지금 3개월째야.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의 집은 넉넉한 편으로 부모님도 좋은 분들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놈에게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오히려 저와 살며 고생하는 것보다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사는 게 동생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혜정아, 오빠가 너 결혼할 때 쌈짓돈이라도 쥐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너 여태 우리 전세집 구하려고 네 통장에 모아둔 돈 있지? 그거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가지고 가. 하지만 오빠, 오빠 돈은 한 푼도 안 남았는데 나 혼자 그 돈을 다 가져가면 어떡해. 괜찮아. 이젠 너희도 없는데 나 혼자 먹고 살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혜정아, 넌 꼭 행복해져야 돼. 알았지? 동생은 그렇게 배가 부르기 전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간간이 얼굴을 보니 사돈 어른들과 매제가 잘해주는지 표정도 밝아지고 얼굴에 살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딸을 낳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너무도 기뻤지만 이제 전 동생들까지 모두 떠나고 정말 혼자가 된 겁니다. 저는 다시 미친 듯이 일을 하며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공시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한창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은 뒤 공무원이 최고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노력하는 것만은 자신 있었기에 솔직히 저는 시험에 금방 붙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한 번, 두 번에 이어 네 번째까지 처참히 낙방하고 말았죠. 저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막노동을 병행하며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남들은 한두 번만 해도 턱턱 붙던 그 시험을 네 번이나 떨어지다니 세월이 너무 아까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이라도 벌었으면 이 지긋지긋한 월세빵은 탈출했을 텐데 말입니다. 제 말을 듣고 혹시 육수 채수생도 허다한데 왜 고작 네 번만에 나약하게 좌절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1년, 2년이 가난했던 저한테는 정말 황금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게다가 답답한 마음에 오랜만에 나간 친구들 모임에서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밖에서 흡연을 하던 친구들의 제 뒷담화까지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장기준 쟤 누가 불렀냐? 홍영훈이 불렀대. 대학 동기들한테 모임 문자 돌리다가 실수로 쟤한테까지 문자가 갔나 봐. 에휴, 기분 좋게 나왔다가 고기만 뚝 떨어졌어. 쟨 대학 다닐 때부터 표정이 왜 저렇게 초상집이냐? 맨날 세상 근심을 혼자 다 떠안고 있는 것 마냥 침울한 게 같이 있으면 술맛도 다 떨어진다니까. 원래 공부는 잘하던 놈이 공시까지 4번이나 떨어진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팔자가 더럽긴 더러운 모양인데 재수 없을 거면 지만 없을 것이지. 왜 그 피해를 우리까지 봐야 돼? 저런 애 옆에 있으면 사나운 팔자가 우리한테까지 옮는다니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절친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우정을 공유한 사이라 생각했건만 친구들은 애초에 절 따돌리고 있던 거였어요. 또한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얼마나 음침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그제야 깨달았죠. 저는 일이 생겼다며 제 몫의 돈을 두고 도망치듯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잡는 신용도 않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질없었습니다. 어차피 팔자 사나운 놈은 계속해서 사나울 거고 다 가지고 태어난 놈들만 행복해질 수 있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든지 애초에 절 낳아놓은 부모란 인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나마 착한 여동생이나마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저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패인처럼 살던 절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준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당시 같은 공무원 학원을 다녔던 동갑내기 아내는 시험 결과가 나온 후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성가희? 뭐야 너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혁재가 너희 집 안다길래 물어봐서 왔어. 시험 결과 나온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학원 재등록도 안 하고 완전 잠적해버렸길래 걱정돼서 찾아왔지. 너 이번 시험에 네 인생까지 건다 어쩐다 했었잖아. 꼴 보니까 와보길 잘했네. 아우 술 냄새 얼마나 집밖에 안 나온 거야. 너 지금 완전히 그 집꼴이야. 아내를 포함해 친한 공시생들이 몇 있었지만 저희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절 걱정해준 사람은 아내가 유일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저를 끌고 나가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안 먹는다니까. 먹어. 볼이 푹 패인 게 며칠은 굶었겠구만. 너 안주는 먹어가면서 술 먹는 거야? 팍팍 좀 먹어. 억지로 입에 넣기 전에. 팔짱을 끼고 절 째려보는 아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우동에 소주를 기울이다 보니 마음이 열려 저는 대학 시절 이후 오랜만에 제 지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어. 없는 놈한테는 운까지 싹 다 뺏어간다니까. 난 실패자야. 뭘 하든 나 같은 놈한테는 일이라고는 풀리지도 않을 거고 평생 이 월세빵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어차피 그럴 건데 내가 공부는 왜 하고 일은 왜 해야 돼? 야, 너 이제 서른 아니냐? 뭐 벌써 다 산 사람 마냥 그런 소릴 해. 네가 뭘 알아?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너 작은 회사 다니다가 이번이 공시준비 처음이었다고 했지? 이 나이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공시준비 시작한다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야? 너랑 난 인생 쓴맛의 농도가 달라. 그럼 넌 평생 쓴맛만 보다가 흙으로 돌아갈래? 기왕 태어났으면 악착같이 단맛도 신맛도 다 보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유 있다고 누가 그래? 나 중학생 때 아빠 하시던 공장 망하고 쓰러져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까지 지셔서 나랑 오빠랑 대학도 못 가고 뼈 빠지게 고생했다? 거기다가 아빠 건강이 좀 나아졌나 싶었더니 이번엔 엄마가 암에 걸려서 또 몇 년을 투병하셨어. 재작년에 엄마 완치 판정 받고 나서야 나도 더 이상 집에 돈 안 가져다 드려도 돼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공시준비 시작한 거야. 우리 오빠도 작년에 드디어 올해 만난 새언니랑 결혼했고 내 인생은 작년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어. 어때? 너만큼 버라이어티 하진 않아도 제법 내 인생도 굴곡졌지? 내 인생의 새 출발은 작년이었으니까 넌 지금부터 해봐. 또 알아? 올해가 네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 될지 뭐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운명을 움켜쥘 수 없는 거야. 난 공시준비 때려치울 거야. 1년 해보니까 내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엔 날 위해 다시 회사 다니고 돈 모으면서 차차 내가 뭘 할지 생각해 볼 거야. 너도 나랑 같이 고민하자. 우린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작정 돈을 벌어야 한다 정도만 생각했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뒤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희 동네에 찾아와 저를 불러내 밥을 사줬어요. 아마 저를 걱정했던 거겠죠. 저는 아내 덕에 새로운 시각으로 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과감히 4년을 투자한 공무원의 길을 포기하고 신입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우린 깊은 사이로 발전했어요. 아내는 저보다 먼저 작은 회사에 취업했고 얼마 뒤 운 좋게 제가 한 중견기업에 취업하며 우린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강을 되찾은 지금의 장인 장모님과 결혼한 형님까지도 제 사정을 듣고 저를 사위로서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나이 서른둘에 결혼한 후 저는 매일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곤 했네요. 내 인생을 바꿔준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쭉 인생의 패배자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와줘서 나한테 우동을 사줘서 정말 고마워. 우린 결혼한 지 1년 뒤 큰 아들을 또 2년 뒤엔 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큰 아들을 낳으며 회사를 그만뒀는데 괜히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하니 아내는 제게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왜 미안해. 이게 바로 내가 찾은 내 행복의 길이야. 당신하고 아이 낳고 잘 기르면서 알콩달콩 사는 거 난 당신 아내라는 직업이 딱 체질에 맞았나 봐.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다정하게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들 덕에 저는 더욱 힘을 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뒤늦게 운이 풀리려고 그렇게 불행했었던 건지 저는 회사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애들은 건강하게 자라주지 비록 집 대출금이 있긴 했지만 크게 돈 걱정 없지. 이게 꿈이라면 죽어도 깨기 싫을 만큼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죠. 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네 아내는 애들이 더 크기 전에 맞벌이를 시작해야겠다며 이불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쯤 회사의 저희 팀에 씩씩한 계약직 남사원이 한 명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도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던 영도 씨는 이 회사가 첫 직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워낙에 싹싹해 회사 사람들은 일까지 잘하던 영도 씨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저 또한 그 중 한 명이었는데 제가 영도 씨에게 관심이 갔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어렵게 살던 제 눈엔 보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깨끗하게 빨아입긴 하지만 두 벌 정도로 돌려입는 것 같은 옷 한 켤레뿐인 운동화 또 낡은 가방과 스스로 자르는 것 같은 미묘하게 엉성한 머리 게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늘져 보이는 표정까지 영도 씨는 과거의 저와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끔씩 바깥 술을 사주는 등 영도 씨를 많이 챙겨줬어요. 매번 감사해서 어떡하죠 과장님? 감사하긴 13살이나 많은 꼰대 과장하고 같이 술 먹어주는 영도 씨한테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일부러 저 부담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알아요. 감사해요 과장님. 사실 저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식비 부담이 많았거든요. 정 그렇게 고마우면 나중에 정규직 전환될 때 한턱 쏴.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영도 씨 오늘 서류에 매출 금액 숫자 틀리게 제출해서 된 돈 깨졌다며? 놀리십니까 과장님? 전 바보예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로 기죽으면 살면서 기 절대 못 펴고 살아. 두 번 다신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털어버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나? 가자. 내가 기분도 풀 겸 꼼장어 사줄게. 영도 씨 꼼장어 엄청 좋아하잖아. 덕분에 영도 씨와 저는 참 많이 친해졌어요. 물론 회사 동료 사이인지라 너무 깊은 가정사까지 서로 털어놓진 않았지만 적어도 회사 생활만큼은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죠. 영도 씨는 두 번이나 재계약을 했지만 정규직으로는 전환되지 못해 계약직 사원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도 씨가 입사하고 5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영도 씨가 무당결근을 한 게 아니겠어요? 분명 전날까진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했는데 말이죠. 연락도 받지 않고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엔 출근할까 했더니 영도 씨는 그 다음 주에도 내리 이틀을 출근하지 않더라고요. 강영도 씨 아직 연락 안 되나? 네 대표님 전화도 안 받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사람 좋게 봤는데 혹시 무단 퇴사한 거 아니야? 오래 갈 친구인 줄 알았는데 씁쓸하구먼. 아무튼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대표님은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한편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걱정됐던 전 그날 퇴근 후 이력서에 적혀있던 영도 씨의 집 주소로 찾아갔어요.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듣긴 했지만 영도 씨가 살고 있던 고시원은 생각보다 더 열악한 곳이더라고요. 고시원도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이잖아요. 영도 씨 방에 들어가 보니 창문도 하나 없고 공간도 굉장히 협소했죠. 대뜸 찾아온 저를 보고도 영도 씨는 당황하긴커녕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과장님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3일이나 무단 결근하고 연락도 안 되니까 찾아왔지. 대체 무슨 일이야? 표정은 인생 다 산 사람 얼굴에 방 안에 술병은 하나, 둘 아휴, 스무 병도 넘네. 과장님, 저 회사 출근 안 합니다. 인생 포기했어요. 세상은 절 버렸다고요. 뭐? 영도 씨, 우선 진정해. 무슨 일이야? 어? 저 같은 놈은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저 그냥 죽으려고요. 이 거지 같은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처음엔 조용히 말을 시작한 영도 씨는 감정이 북받쳤는지 갑자기 오열을 하더라고요. 놀란 전 그런 영도 씨를 달래며 우선 영도 씨의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영도 씨가 제게 해준 이야기는 결국 제 눈슐까지 불키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저 전화 사기 당했어요. 사기? 네, 제가 살다 살다 뉴스로 보고 듣기만 했지. 제가 그런데 속아 넘어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대체 그놈들이 뭐라고 했길래 야무진 영도 씨가 그런 일을 당했어. 영도 씨는 회사일 때문에 항상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해 놓는다며 사기범과 자신의 통화 내용 녹음본을 들려주더군요. 강영도 씨 되시죠? 여기 검찰 수사팀인데요. 강영도 씨 계좌가 불법 계좌 연루되었다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실 있으신가요? 예?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불법이라뇨.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 억울해요. 아, 그러세요? 우선 저희가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영도 씨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 검찰청 계좌로 강영도 씨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시면 그게 진짜 불법적인 자금인지 아니면 문제없는 돈인지 확인하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기 누가 당하나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사기범은 말을 아주 청산유수로 하더라고요. 목소리와 말투까지 진짜 관계자처럼 느껴졌어요. 이거 사기구나 하고 딱 직감했던 게 하필 막 송금을 마친 다음이었어요. 당황해서 전화해보니까 제가 돈 보낸 걸 알았는지 그때부터 아예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불이 났게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더니 우선 접수는 해주는데 이런 경우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희박하다면서 큰 기대는 말라대요. 과장님, 저 퇴근하면 아르바이트에 대리운전에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 다 날렸어요. 무려 6,700만 원이라는 거금을요. 어떻게든 이 고시원 탈출해서 전셋집이라도 가려고 모은 돈이라고요. 그랬구나. 아휴, 충분히 속상할 만했겠어. 속상이요? 이게 속상이라는 말로 끝날 일인가요? 아, 제가 이 말을 안 했네요. 과장님, 제가 왜 등신 천치인지 아세요? 저 5년 전에도 지금처럼 전화 사기 당했었거든요. 영도 씨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지난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해주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만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전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어요. 아니, 아예 수저도 없이 태어난 놈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는 집 나가고 어머님 병으로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친척 집에서 눈치밥 먹고 살다가 스무살 때 이젠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에 차있었어요. 혼자 고시원 살면서 학자금 대출받고 투잡 뛰면서 힘들지만 대학교 졸업도 했죠.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전 드디어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오피스텔에 전세를 구하려고 했어요. 월세는 땅에 버리는 돈 같아서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아직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안 했던 제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모은 돈으로 택도 없어서 반 전세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던 와중에 대출 상담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출금이야 갚으면 되니까 드러나 보자 싶었는데 그쪽에서 3천만 원이나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대출해 줄 수 있다더니 제가 직장이 없어 사대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보증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25만 원을 요구하고 원래는 안 되는데 자기들이 제 직업을 임시로 만들어 주겠다고 200만 원 거의 다 됐는데 제 통장 거래 내역이 부족해서 통장 작업을 해야 한다고 300만 원을 보내라는 등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보증 수수료를 제외하곤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줄 거라면서 말이에요. 바보 같은 전 그런 대출이 처음이라 남들도 다 그렇게 대출을 받는 줄 알고 전세 들어갈 생각이 좋다고 무려 1200만 원을 그렇게 날렸어요. 결국 그렇게 모은 돈 거의 다 잃고 자포자기했을 때 지금 회사에 붙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회사 생활도 돈도 새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전 모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다 날려버렸네요. 과장님 세상은 저처럼 박복한 놈한테 남들만큼의 행복도 허락해 주지 않을 건가 봐요. 이렇게 세상이 절 버렸는데 앞으로 제가 열심히 산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차피 전 평생 사기나 당하면서 이 고시원을 벗어나지도 못할 텐데요. 근데 저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번 생은 포기할래요. 저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 영도시는 돈 없는 학생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뜯어먹는 기생충들에게 당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젊었던 제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참담한 심정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싫다던 영도씨를 억지로 드리고 나와 한 해장국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오래 전 제 아내가 저를 포장마차에 끌고 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술 먹을 때 안주도 안 먹고 퍼마셨지? 속이 엄청 상했을 거야. 시원하게 한 그릇 다 비워. 여기 술도 한 잔 받고 과장님 전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 먹으면서 들어. 내가 영도씨 얘기 들으면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저도 영도씨에게 숟가락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긴 힘들었던 제 지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제 말을 다 들은 영도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영도씨와 술잔을 부딪히며 진심으로 조언해 줬어요. 영도씨, 나도 영도씨 나이 땐 물론 영도씨보다 두 살 더 어리긴 했지만 정말 더는 살기 싫었어. 근데 영도씨, 세상이 정말 영도씨를 버렸다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한 영미난 머리를 줬을까? 이만한 직장하고 영도씨를 좋아하는 회사 동료들은 다들 영도씨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어. 괜히 이럴 사람 아닌 거 다 아니까. 영도씨,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실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시기래. 알지? 동특이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거 말이야. 난 희망을 전부 포기했던 나이 서른에 우리 아내라는 귀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 만약 그때 다 포기하고 세상을 등졌다면 지금의 난 이 자리에 없을 거야. 근데 봐, 그때 결국 다시 일어났으니까 지금 예쁜 아내랑 아들들도 없고 이만한 회사의 과장자리까지 올라와서 영도씨한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도씨, 지금만 이겨내면 언젠간 반드시 태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아내가 날 일으키면서 그러더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보라고 말이야. 우리처럼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은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잖아. 내 억지로 힘내란 말은 안 할게. 근데 영도씨, 내일도 모레도 나랑 이렇게 저녁 먹어. 내가 상사니까 특별히 밥이랑 술은 계속 사줄게. 알았지? 오늘은 들어가서 좀 씻고 면도도 하고 해. 지나가던 노숙자가 친구하자고 하겠네. 영도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해장국을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우린 둘이서 무려 소주를 세 병이나 피웠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전 대표님께 영도씨의 사정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어찌됐든 무당 결근한 건 사실이니 대표님도 사정을 아셔야 하니까요.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래, 그래서 지금은 영도씨 상태가 좀 어떤가. 어제 보니까 아직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대표님. 대표님만 괜찮으시다면 영도씨가 마음을 조금 더 추스릴 수 있게 이번 주까지만 더 휴가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장과장이 그렇게 판단했다며 그렇게 해. 주말까지 푹 쉬고 다 후를 털어버리고 오라고 말해주게. 그리고 직원을 걱정해서 사는 곳까지 찾아가줘서 대표로서 정말 고맙네. 따뜻한 대표님의 말에 새삼 애사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데 제가 영도씨를 찾아간 걸 아는 친한 직원들이 계속해서 영도씨에 대해 캐묻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만큼 직원들도 걱정하고 있는 걸 알기에 그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고 말았네요. 그러자 직원 중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세상에, 영도씨 너무 안 됐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러게,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나도 집안 사정이 크게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너무 고민이야. 과장님, 그럼 이건 어때요? 마침 내일이 월급날이니까 우리끼리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아서 영도씨에게 주는 거예요. 다들 사정이 있으니 우리가 그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하지만 우선 그 돈으로 영도씨 당장 숨통정돈 튀어줄 수 있잖아요. 그 직원의 말에 다들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금씩 귀에 귀를 거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전 직원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동참해 영도씨에 출근 전까지 모인 돈이 무려 480만 원이었어요. 저도 많이는 안 돼도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50만 원을 보탰죠. 또한 이 이야기는 대표님 귀에까지 들어가 대표님은 무려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태주셨습니다. 내가 회사를 차린 이후 오늘만큼 우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본 적이 없네. 내가 직원들을 뽑는 눈이 참 좋았던 모양이야. 저는 매일같이 영도씨를 찾아가는 동안 일부러 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질의 부담을 갖고 회사에 오지 않을까 봐서요. 대신 어느 날은 제육볶음, 어느 날은 오징어 숙회 등 맛있는 것들을 사주며 영도씨를 위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힘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가족들이랑 보내셔야 할 주말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대표님께서 주신 휴가도 끝났으니 저 내일부터 다시 회사 나갈게요. 과장님 덕분에 다시 한번 일어서 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 괜찮아. 나도 돌이켜보면 사람들의 도움 참 많이 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영도씨는 나한테 은혜 갚지 말고 나중에 우리처럼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때 그 사람한테 영도씨가 받은 걸 돌려줘. 그럼 내일 회사에서 봐. 제가 영도씨를 도와준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기특하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잘했어, 내 남편. 이그, 그 패인꼴을 하고 질질 짜던 사람이 언제 이렇게 멋진 남자로 탈피했을까? 장애, 장애, 궁디 팡팡. 참 유쾌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언젠간 영도씨도 꼭 저처럼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보았답니다. 다음날 직원들과 대표님이 모은 돈을 건네받은 영도씨는 회사라는 사실도 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영도씨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해주었죠. 과, 다들 자발적으로 적은 돈이나마 아끼지 않고 보탰어. 다들 좋은 사람이어서도 있지만 영도씨가 5년간 회사 생활을 잘해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영도씨, 세상엔 아직 영도씨를 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 지지 말고 힘내서 살자. 알았지? 네, 과장님.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저도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회사에 굳은 일은 죄다 도맡아하는 여러분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영도씨의 대성통곡에 직원들은 함께 눈시울을 불키기도 하고 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신 대표님은 나중에 영도씨 어깨를 몇 번 두드려주곤 대표실로 돌아가셨죠. 그 뒤 영도씨는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과장님,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저 잘하면 돈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설마 그 잡기 힘들다던 전화사기 단체를 잡은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현금 인출계에서 돈 뽑아서 수거하는 현금 전달책 있죠? 그 사람을 잡았대요. 돈을 뽑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대요. 과장님, 진짜 인생 망하란 법은 없나 봐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그 후 영도씨는 다른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비록 사기당한 전액을 되찾지 못했지만 절반이 넘는 3,5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기쁨에 찬 영도씨는 감사의 표시라며 회사 직원들에게 초콜릿 세트를 하나씩 돌리기도 했죠.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네요. 다행스럽게도 영도씨는 지금 아주 즐거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영도씨는 재계약 시즌 때 드디어 6년의 계약직 사원 시절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는 묻지 말고 노력만 열심히 해주게. 이거 참 부담스러워서 원. 대표님은 부담스러운 척 하시면서도 슬며시 영도씨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영도씨는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제게 거하게 밥을 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도 했죠. 저는 그날 무려 한우를 물리다 못해 아주 배가 터지도록 영도씨의 강요에 의해 입에 집어넣어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영도씨는 드디어 고시원을 벗어나 인생 첫 전셋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사를 도와주러 갔죠. 영도씨의 집은 방 하나, 거실 하나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좁은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오래 살던 영도씨는 입에 찢어질 듯 웃으며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형, 창문이 화장실까지 세 개나 있어. 너무 넓고 쾌적해. 형, 난 나중에 방 두 칸 세 칸짜리 집으로 이사간다고 해도 절대 이 집을 잊지 못할 거야. 축하해.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만 가면 되겠네. 앞으로 영도 네 인생은 나보다도 더 탄탄대로 달릴 거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힘들었던 만큼 이젠 꽃길만 가득할 거야. 지금 저는 영도씨, 아니 영도와는 사석에선 형, 동생와는 사이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 집에 초대해 저희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일은 영도에게만이 아니라 제게도 찾아왔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서방님이랑 아가씨 전부 저녁 드시러 온다고 했지? 그건 바로 오래전 제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막내가 얼마 전 저를 먼저 찾아온 일이었어요. 처음 막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흔이 넘었지만 막내 얼굴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어느덧 중년이 된 막내는 저를 보자마자 현관에 무릎을 꿇으며 제게 용서를 빌더군요. 형, 나야, 태준이 너, 네가, 어떡해 형,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멍청하고 어렸어 동네 형들이 돈 들고 오면 사업에 끼워준다는 말이 어린 내 귀엔 너무 매력적으로 들렸어 어린이한테 사업이라는 말이 얼마나 번지질을 해보였겠어 잠깐만 형 돈 빌려가서 당당히 성공해서 형한테 몇 배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하고 누나가 힘든 게 너무 싫었으니까 근데 내가 바보였던 거야 처음엔 돈을 좀 벌게 해주는 척하더니 2년도 안 돼서 그 형들 내가 가져간 돈을 전부 가지고 날라버렸어 염치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그때부터 난 주먹 쓰는 집단에 들어가 남들 괴롭히고 주먹 쓰면서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 그러다 나이 서른에 결국 교도소 생활을 2년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던 거야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 그때 형이랑 누나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다 망한 상태로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인생 망하고 찾아온 못난 인간으로 보일까봐 차마 형하고 누나를 찾지 못했어 그때부터 나 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돈 벌었어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은 나 제법 잘되는 식당을 두 개나 운영하고 있어 이젠 형하고 누나 찾아서 용서를 빌때가 된 것 같아서 수소문 끝에 이렇게 찾아온 거야 형 집 떠난 후에 한 번도 형하고 누나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날 때려도 좋고 발로 차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씩 형을 찾아오게만 해주면 안 될까 날 그토록 위해주던 형한테 이제라도 나 죄값 치르고 은혜 갚으면서 살고 싶어 지방에 살고 있는 막내는 자신에겐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여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그리고는 이자까지 쳐서 갖고 싶다며 제게 무려 천오백만 원을 내밀더라고요 돈 봉투를 받고 펑펑 우는 막내를 물구러미 보고 있자니 흉터도 제법 많고 주름도 나이대보다 많은 게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느껴졌어요 저는 막내 앞에 쭈그려 앉아 무릎 꿇고 있는 막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찾아왔어 은혜는 네가 이렇게 뉘우치고 찾아온 것만으로도 다 갚은 거야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정말 많았다 보고 싶었다 우리 막내 형 그동안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믿긴커녕 걱정만 되던 막내를 보니 감삼이 뜨겁게 차오르더군요 반면 제 연락을 받고 막내를 마주한 여동생은 염치없이 이제 와서 왜 찾아왔냐며 막내에게 소화붙이더라고요 사실 동생 또한 막내를 많이 걱정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뒤 우리 삼남매는 최근까지 딱 세 번 만남을 가졌어요 막내가 찾아왔을 때 막내를 봤던 제 아내는 막내에게 굉장히 살갑게 대해줬지만 여동생은 아직 매재를 막내에게 소개시키지 않았죠 물론 사람 좋은 매재는 막내의 존재를 알곤 있지만 여동생의 마음이 열려 막내를 소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 중이랍니다 지금이야 아직 찬바람이 부는 여동생이지만 워낙 착한 성정인 걸 알기에 곧 다가올 설날쯤엔 가족끼리 다 같이 웃으며 모일 수 있을 거라고 과감히 예상해 보네요 이렇듯 저도 영도도 지금은 과거의 힘듦을 다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도와 우리 막내처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꼭 어리석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꼭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누리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잖아요 그들이 미끼로 던지는 희망을 간절한 상황에서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그런 피해자들을 바보 같다고 질책하지 마시고 내 친구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누구든 당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와 영도처럼 낭떠러지 앞에 떠밀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주는 길이라고 여기시고 부디 피해를 당한 지인들을 보면 꼭 진심어린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기꾼들이 반드시 뿌리 뽑히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